클럽을 정말 많이 다녔었거든요. 어디 어디 다녔었어요? 클럽은 홍대 쪽에. 이태원은 안 넘어왔어요? 이태원은 그때 당시에 핫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요? 그때 당시에 막 셔플. 아, 그거.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셔플 댄스. 셔플 보고 싶다. 진짜 오랜만에.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셔플. 매번은 셔플이 뭐냐면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고. 러시한 셔플이 뭐냐면 많이 찢어요, 이렇게. 많이 찢어요, 이렇게. 이렇게 찢어요. 이렇게 찢어요. 이렇게 찢는 것도 있고. 이렇게 찢어요. 이렇게 찢는 것도 있고. 아니야, 끝났어. 계속해 봐야 돼. 계속해 봐야 돼. 계속해 봐야 돼. 이러면서, 이러면서. 이러면서, 이러면서. 이러면서. 리버스, 리버스. 이러면서. 이러면서. 나 차라리 얘 말하지 말게 하고 맨날 축하해 줘요. 너무 재밌네. 들어갈게, 설명하지 마세요. 들어갈게. 이제 꼬꾸라지는데. 나 마음이 너무 아파서. 너무 웃긴다. 나 괜찮아? 나 셔플 댄스로 이렇게. 춤을 이러면서 웃었어. 아이고, 힘들어라. 야, 너 진짜 괜찮아? 괜찮아요. 셔플 못 춰요, 쌤은? 쌤도 추면 잘 춥을 것 같은데. 저도 약간 프리스타 좋아해야죠. 춤 추라고 하면. 셔플 추냐고요. 셔플. 아니면 혹시 덕이 춘 줄 아세요? 덕이. 그게 뭐예요? 덕이가 뭐야? 덕이. 덕이 한번 틀어주세요. 덕이가 뭐야? 덕이라고 있어요? 덕이 댄스. 덕이. 우리 가나의 정의혁. 그리고 한국의 정의혁. 그렇지요.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신발 가. 가야지, 가.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바닥아. 바닥아, 바닥아. 바닥아야지. 아, 뭐해? 그렇죠. 저 얼굴 다 해. 그렇죠. 이게 프리스타일. 이 부분에서. 이런 거 하는 거지, 이러면서. 이러면서 하고. 뭐야, 좋아. 다 가시죠, 다 가시죠. 이태원 갑시다. 혼자 가시죠. 혼자 가시죠. 잘한다. 느낌이 있다, 확실히. 확실히. 다르다.